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어 강사 히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요 네 오늘은 베트남어 자격증 OPI 강의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트남어 자격증 여러가지 있는데요 그죠? 근데 그중에서는 OPI에 대해 오늘을 구체적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어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베트남어 자격증 OPI에 대해 아마 시험에 본적이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자격증에 대해 알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은 그 OPI 문제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는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강입니다 네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가시죠 베트남어 만탄은 자기소개 베트남어 만탄이라고 합니다 네 아 질문 고호호이라고 합니다 고호호이라 질문 그러면 첫번째는 아 제가 크게 다들 자기소개 좀 해줄래요 의미하는데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라고 의미합니다 전화로 통화하니까 강사 교수님은 직접 맞는 거 아니라 전화로 통화하니까 그래서 강 교수님 목소리가 진짜 조심히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소개는 하이 너이 티 외매인데 다른 질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제가 그 학생 오피아 학생에 많이 가르쳤는데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은 교수님은 남쪽 교수님도 있고 북쪽 교수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남쪽 목소리도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는 em hãy giới thiệu về mình nhé em hãy giới thiệu về mình em hãy giới thiệu về mình em hãy giới thiệu 자기소개 về mình 자기의 thể 소개해주세요 근데 em có thể nói một chút về bản thân mình được không? em có thể nói một chút về bản thân em được không? 또 질문도 있습니다 네 bản thân도 자기 em có thể nói 너이는 무슨 뜻이세요? 말하다 그쵸 못 주는 조금 자기에 대해 조금 말을 줄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요 그쵸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em hãy giới thiệu em hãy giới thiệu về mình nhé em có thể nói một chút về bản thân em được không? 다섯 번째는 em có thể nói một chút về bản thân em được không? 그렇죠 그러면 세 가지는 세 가지는 hãy giới thiệu hãy giới thiệu ngắn ngọn ngắn ngọn về em được không? hãy giới thiệu ngắn ngọn về em được không? 무슨 뜻인가요? 네 hãy giới thiệu nếu tớ 소개 해 하세요 하세요 해주세요 그쵸 ngắn ngọn 간결 아니면 간단하게 소개 해 주 수 있어요 그쵸 hãy giới thiệu hãy giới thiệu ngắn ngọn về em được không? em hãy giới thiệu ngắn ngọn về em được không? 아니면 hãy giới thiệu ngắn ngọn về em được không? 네 네 번째 em gọn về em được không? so thông tin về em được không? 왜냐하면 오피아 시험을 볼 때는 강사에 따라서 교수님에 따라서 어떤 질문이 있는지 우리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에 따라서 교수님에 따라서 어떤 질문도 해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질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em gọn về cho đôi biệt mô số thông tin về em được không? 첫 번째 다시 아 자o em 첫 번째는 항상은 아 인사 간단하게 인사해야죠 네 아 안녕하세요 신 자o 자o em em della zi 만약에 처음부터는 교수님 그렇게 하실 거예요 em della zi 뭐 em della 만약에 저는 em della hiën 아 자o em em gọn em hãy giới thiệu về mình nhé 어 chúng ta bắt đầu thi nhé 아 시험에 시작하세요 아 아 알까요 네 em chúng ta bắt đầu thi nhé 네 자 기소 오케이 해주세요 em hãy giới thiệu về mình nhé 첫 번째 em có thể nói một chút về bản thân em được không? 세 번째 hãy giới thiệu ngắn gọn về em được không? 네 번째 em có thể 저도 biết 뭐 소 thân dyn bê em lukhom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질문에 뭐 아 뭐 아 많다 그렇게만 들으면은 아 자기소개에 대해 묻는 거 아 뭐지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 그 여러 가지 질문이 있으니까 지금은 아 단너츠 단어는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소이티어는 소개하다 소배하다는 소이티어 라고 하는데요 많은 거는 간결하다 아니면은 간단하다 의미하시죠 네 텅디는 정보 정보는 아시죠 텅디는 왜 엠는 너에 대해 너의 정보를 알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다시 질문은 제가 다시 들어 보세요 네 그래서 제가 더 빠르게 교수님 다 다 처럼 말하시겠습니다 말하시겠습니다 네 여러가지 경우 있으니까 저도 여러가지 경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소개할 때는 어떤 내용, 무슨 내용으로 으로 대답하냐고 맞는 분들을 저한테 질문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첫번째는 소개할 때 무슨 내용으로 대답해야 됐냐고 아, 저는 저 경험에 따라서 그래서 그 제 학생들을 많이 OPI 시험을 봤으니까 그래서 저는 제 경험에 따라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뭐지, 기준으로 꼭 그렇게 따라해야 되는 거 아니라 근데 제 경험으로 알려드는 거예요 네, 소개할 때는 저도 한국어를 인터뷰할 때도 소개할 때 첫번째는 이름 두번째는 년생 나이가 세번째는 뭐 아, 어느 나라 그리고 뭐 취미가 무엇인지 그런 내용에 대해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 그리고 구제 그 뭐지 진짜 기본 정보들을 알려줘야 됩니다 네, 저는 그냥 소개해주세요 저는 그냥 소개해주세요 저는 이름은 뭐 저 땐 또이 나뭇모입니다 하면은 끝하면은 안 돼요 그런 가치는 답장하면은 진짜 나쁜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네, 땐 땐 땐은 이름 또이 나이가 늑나우는 어느 나라 랑성어 나우는 어디에서 살고 있는 거 그리고 서택는 취미 서택 라지 이러한 내용들을 꼭 답장해주세요 네, 첫번째 소개할 때는 꼭 그런 정보들을 기본적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알로에 할 때는 저는 세 가지 경우는 나눠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진짜 베트남어를 몇 개월 동안 그냥 처음부터는 공부하는 분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만약에 지금은 조금 공부하고 있는 분들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급으로 중급을 공부하고 있는 분들을 그리고 세 번째는 고급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 가지 진도로도 제 강의를 따라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진짜 기본적으로 그리고 쉽게 말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자고다이 아, 자고는 우리는 입장 답장할 때는 우리는 입장은 학생입니다 어떤 난리가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항상 교수님한테 다이 남자 하면 다이 여자 하면 꼬 라고 부르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엠 라고 합니다 엠 입장하고 그래서 엠 자고와 아니면 엠 자다이 해야 됩니다 만약에는 또이 말해도 되는데 그런 거는 좀 약간의 좀 좋지 않아서 그래서 낫농서 엠 라고 엠 사용해 주세요 엠 사용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네 자고 아니면 다이야 만약에는 담 Assistance coisa 엠 엠 방금 다시 엠 그러면 다시 들어보세요 다시 들어보세요 mọi người nghe lại nhé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인지는 교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m된 라 김장민 똘 된 라 김장민은 하지 마세요 항상 m 사용해 주세요 opi 그리고 opi는 시험 볼 때는 m 사용해 주세요 m된 라 김장민 그러면 여기서는 이름만 바꿔주시면 되죠 m된 라 김장민 m된 라 김태희 아니면 리민호 그런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남나이 엠 바람 또이 남나이는 오래 저는 서른다섯살입니다 그쵸 밤을 남도이 아니라 바람 또이 진짜 베트남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말해주세요 남나이 엠 바람 또이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빠르게 말할 수 있으면 빠르게 말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말할 때는 바람이 진짜 안 좋으니까 그래서 천천히 말해주세요 왜냐하면 내용에 따라서 평가할 때는 문법이랑 발음이랑 그리고 내용이 세 개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용을 다 준비했으니까 내용은 상관없고 근데 발음이 진짜 조심해야 되고 세 번째는 아 그 뭐지 그 반응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천천히 말해주세요 네 남나이 엠 바람 또이 엠 랑을 한국 히엣 나이 엠 당 송 어 한국 히엣 나이는 현재 그쵸 현재 엠 당 송 어 한국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 송 그쵸 당은 뭐 뭐고 있다 당 송 어 한국 러 서 택구어 엠 라 제 취미는 구어는 의 그쵸 나의 취미는 서 택구어 엠 라 럽사 책을 읽고 TV는 보다 샘 TV 샘 TV 그쵸 제일 기본적으로 다 탑할 수 있죠 그래서 사 그 만약에 여러분은 조급 조급으로 공부하고 있으면 그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답장해 주세요 그냥 이름만 나이가만 바꾸시면 되잖아요 그쵸 다시 자 에 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장민입니다. 오늘 35년간인 이후보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한국인인인입니다. 지금 이후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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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습니다. 2번째는요. 2번째 경우는 종합 2입니다. 중급 공부하고 있는 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또 교수님은 여자 선생님이라면 중답은 그러면 그러면 em chào cô ạ em tên là Kim Chang Min năm nay em 28 tuổi 네, 나이 박우스입니다 năm nay em 28 tuổi em là người Hàn Quốc hiện nay em đang sống và làm việc ở Việt Nam sở thích của em là xem YouTube và gặp bạn bè khi có thời gian ạ 조금 더 길죠 em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세요 em có thể giới thiệu về mình được không?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em chào cô ạ em tên là Kim Chang Min năm nay em 28 tuổi em là người Hàn Quốc hiện nay em đang sống và làm việc ở Việt Nam sở thích của em là xem YouTube và gặp bạn bè khi có thời gian ạ 잘하셨습니다 네, chị đăng bè khi có thời gian mà em ở làm việc ở Việt Nam m değil Friday em là người Hàn Quốc đã quân còn g claim em là người Hàn Quốc em lại là người Hàn Quốc em là người Hàn Quốc em là không này dần em là người Hàn Quố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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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 là nhân nossos 베트남에서 살고 일하고 있습니다 스틱고 엠 라 스틱고 엠는 나의 취미는 스틱고 엠 라 쌤 유튜브 유튜브를 보고 친구를 만나고 근데 만나고 히는 무슨 뜻이 있어요 히는 을 때 뭐 뭐 을 때 거 더 이상 에 무슨 뜻 더 이상은 시간 그러면 거는 있다 시간이 있을 때 친구를 만나고 유튜브를 본기는 제 취미입니다 본기가 제 취미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잘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마지막 정우입니다 세 번째 정우 고급스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너무 어려운 거는 아니라 근데 여러분은 베트남어를 공부하고 있는 분들을 다 답장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첫 번째는 제가 읽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안녕 다시 빠르게 말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좀 길죠? 아 두개보다는 지난 두개보다는 좀 길어요 그죠? 저는 자기소개 하겠습니다 라고 의미였는데요 저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보통 년생에 대해 말하면 그냥 못진진남, 못진진의, 못진남의 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못진진남은 필요없어요 即rit진남은 년생이네요 진남은 년생? 1995 4 학년, 4 학년 등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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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내에서 서울내 대학교 4학년 대학생입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쵸 네 좀 고급스럽게 말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자, 종류까지 종류는 모모처럼 같은 그러면 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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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과는 대학생들, 그쵸? 각각 다르다, 다른, 다른 대학생들처럼 그쵸? 기장, 기는 모모을 때, 장는 아니면 thời gian은 비슷합니다 그쵸? 기장은 시간 있을 때, 엠 thường, 자주, 고통, 무, hoặc, 이낙어 그쵸? 그쵸? 생, 보, film, 마, 엠 thích야? 생, 보, film는, 보, film는 영화 그 명세이라서, 보, film라고 해야 돼요 영화를 보기거나, 자거나, 그쵸?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거나, 자는 거에요, 그쵸? 시간이 있을 때, 보통 자거나, 좋아하는 영화를 봅니다 라고 의미하는데요 다른 세 학생처럼, 시간이 있을 때, 자거나,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봅니다 라고 답장하는 거에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여러분은 잘 아시죠? 네, 이 세 번째 경우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영화를 atmospheric voor ach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엇이냐면, 김장민 em pri give kinds of eres 거에요 제가 선생님이 bound, 갇ull한 영화가 나의 뉴스 4 에 grading tau 비슷한 palavra 받고 주시면 되요.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은 베트남어를 관심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베트남어를 자격증을 따 하면은 그런 경우는 소개해주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마시겠습니다. 다음번에 같이 다른 주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고 베트남어를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공유해 주시면 진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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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adise.